네 안녕하세요. 21살 강도한 aka 디클로우라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2월 28일 12시에 제 앨범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응보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. 이번 앨범은 저의 이야기 쓴 거고요.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대중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곡으로 표현해봤습니다. 지루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하고 좀 약간 감정의 교... 어려운 단어는 안 쓸게요. 그냥 약간 교류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싶어서 이렇게 음악을 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음악이라도 많이 들어주십시오. 그리고 앞으로 진짜 더 멋있는 음악 많이 만들어서 좋은 래퍼로 성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샷아웃트 컬리는 뮤직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저희가 한국 힙합 다 씹어먹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я